아 진짜 여러분들 대박 사건 와 큰 놈 나왔습니다 이런 놈입니다 여러분들 와 야 여기가 대박 포인트네 진짜 자 여러분들 유튜브 캔납 새끼의 핫도그 앤 똘렴니다 자 우선 제가 사용하는 로드입니다 레드펄스의 깊이 7-5배 돌돔은 이제 진출식도 제가 잡았지만은 꼽기식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 이게 이제 감성돔 잡고 그런 용어로 나온 낚시대인데 저는 요거를 돌돔 잡는데 쓰고 있습니다 띠일기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띠일은 레드펄스의 BR-8030입니다 그리고 라인은 모노 16호구요 모노 16호인데 모노 한 12호 이상 사용하시면 잡을 수 있어요 16호는 제가 이제 큰 육자대모를 잡기 위해서 16호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12호도 5자로 잡는다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올해 제가 반드시 육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캔납 새끼 좋아요 구독 밥은 많이 부탁드려요 자 이거 하고 여기 제발 이런 갯바위에다 둘러붙어 지저분하고 팔이 꼬여요 꼭 바다에다 던져줘 바다에다가 아기들 먹으라고 주는데요 얼마나 좋아 제발 자 자 돌돔 육자를 향해서 핫도그 가져오 싱싱싱 잘 나갔어요 이제 그저께 눌렀습니다 어저께 줄을 새로 감아서 뺑러스 할까봐 어디 줄을 새로 감아서 네 오늘은 어제 그저께 장마라 한참 비가 쏟아지더니 번호를 완전히 하창해졌습니다 박는다 박는다 친다 좀 잡아내야 된다 왔어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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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셔 얼굴 한번 보자 오래 기다렸다 와 와 와 와 올라오자마자 빠지는거 봐 와 올라오자마자 빠지는거 봐 올라오자마자 빠지는거 봐 30 무조건 된다 야 울어 들어갔어 그래 힘이 너무 좋아 힘이 30 보세요 30 30 32 너무 역광 너무 역광인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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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그치 너무 안되겠다 어머 목이 어머 목이 오 또 떤다 1번 때 도넘인가 봐 오빠 오 떳떳떳떳떳떳떳떳떳 빨리 와있어라 오 또 또 또 또 또 빨리 와있어라 가져갈 수도 있겠다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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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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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큰 놈이야 오 커 커 커 커 커 어 걸렸어 걸렸어 얘는 오짜야? 무조건 잡아라 오 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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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큰 놈이야 큰 놈이야 큰 놈이야 조심히 가 오짜다 오짜요 오짜야 오짜다 무조건 오짜야 오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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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짜야 큰 놈이야 야 치는거 봐 옆으로 치는거 봐 와 크다 겁만 크다 야 빨리 끝이 갖고 와 바로 큰일나 큰일나 야 빨리 빨리 오 정말 도망가 오짜다 오짜야 오 진짜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쪽 이쪽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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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밑으로 빨리 오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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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짜오 저기요 隙은 안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들면 안 돼 들면 안 돼 나와봐 나와봐 오빠 니가 카메라 했다 니가 카메라 했다 오차 오차 때렸어 내 때렸어 와 여기가 있어 여기가 내렸어 오차 와 더 큰 거 같아 야 50만 넘을 거 같아 야 더 큰 거 같아 우와 와 큰 놈이야 와 큰 놈이야 와 큰 놈이야 와 큰 놈이야 오차는 무조건 넘어 오차는 무조건 넘어 오차는 무조건 넘어 야 주둥이 딱 걸렸어 이봐 내가 보여줄게 주둥이 딱 걸렸어 보이지? 겁나 커 와 드디어 핫도그에 또 사고 쳤네 아 이게 몇인데 야 50 오차는 넘어 와 커보였는데 생각보다 겁나 커보였는데 52 어 생각보다 겁나 커보였는데 52 와 그냥 봤을 때는 한 55 57 이렇게 보였거든 와 무게 재 볼게요 되게 많이 나올 거 같아 빵 봐봐 빵이 장난 아니야 여러분 빵이 나 줘서 고맙다이 우와 2.8kg 우와 2.8kg 우와 2.8kg 2.8kg 1.2kg까지 우와 2.8kg 잘 보였어? 진짜 빵 조여요 오차 나왔어요 금방 나왔습니다 이렇게 털 물 때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입질을 딱 챔질을 잘해야 되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자 한 마리 더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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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사 나오면 대박이지 육사 났으면 좋겠다 아까 그 입질이 겁나 셌는데 오우 빨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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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려가는데 아 가려 어? 입질인데 ais Lu 도대체 육사 잘 나까 내라 진짜 도대체 consumers 실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. 오 있니? 오 있니? 일단 오짜다. 오짜야? 오짜래 오짜래. 오짜래. 자 잘라까네라. 잘라까네라. 자자자자자. 오 학가족 아니? 학가족 아니? 오고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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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있다. 아 그 놈이니? 우와 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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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기해지는거 못써. 우와 대박. 우와 올라왔다. 올라왔다. 올라왔다 올라왔다. 아 그냥 그거보다 안 돼있거든. 우와 큰 놈이다. 우와 대박대박. 우와 진짜 크다. 우와 대박대박. 우와 대박이야 대박. 유튜브가 주작이 아니라는거. 라이브로 하긴 하죠. 이거 진짜. 옆에서 직접 보니까. 우와 크다 크다. 이건 너무 큰데? 꺼내보니까 진짜 크죠? 얘 육자 가까이 되겠는데 진짜. 우와 대박대박 커 대박 커. 기록을 과연 깰까? 아 아쉽네요. 기록은 안 깨졌네. 50. 잠깐만. 50. 아냐아냐. 50. 1 2 3 4. 50. 54. 54? 54. 아 54. 아 기록은 못 깨네. 54. 오 자 한 마리 또 나왔어요. 우와. 오 자 한 마리 또 지나가네. 자 얘는 무게가 어떻게 될지. 0으로 맞추고. 아까는 2.8kg 나왔죠. 우와. 훨씬 훨씬 무거워. 3점. 3점. 5. 7. 8. 3. 3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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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진짜 여러분들 대박 사건. 와 큰 놈 나왔습니다. 이런 놈입니다 여러분들. 와 여기가 대박 포인트네 진짜. 이 아들 챔피언. 여러분들 제가 이런 놈입니다. 유튜브 깸낙 새끼 좋아요 구독. 많이 부탁드려요. 빠잉 빠잉. 와 진짜. 바랬다. 와 진짜. 바랬다. 자.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와 giving. 그냥 그럴터고 There we go. 어떻게 보여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. 이렇게 해서 지금 고지는 뒤에 접혔어요. 접혔어요. 푸짐하죠. 이거는 52입니다. 52 2.8kg. 감사합니다 형님들. 또 아웃님들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합니다. 자 그러면 밥도 먹으면서 한잔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감사합니다.